반갑습니다. 수능 윤리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실용주의 윤리 강상식입니다. 벌써 고3이 되는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능에 응시했던 학생들, 입시에 도전했던 학생들 중에 수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수능 성적을 받고 나서 일찍 결심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나 한 번 더 도전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지금 고민이 내년에 사탕과목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보통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의 과정과정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를 고민하잖아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사탕과목 선택해서 고민하는 게 표준 점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게시판에 물어봐요. 선생님, 표준 점수상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이게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산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해마다 과목별 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표준 점수의 유불리가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 성향에 적절하고 내가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과 나의 힘을 벗어난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모든 것들 다 예측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표준 점수의 유불리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인데 과연 윤리에 적합한 수험생은 어떤 수험생들이 있을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감각은 엄청 뛰어난데 수학적 감각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표나 시각자료 또는 수치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보다는 뭐가 뛰어난 학생들? 제시문도쾌력이 뛰어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뭘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 생활과 윤리든 윤리와 사상이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철학은 다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말을 쉽게 하진 않아. 왜? 말을 쉽게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거든. 사람들한테 어려운 말을 던져놓고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할지 저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할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의 독해력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 나는 도표와 시각자료에 조금 자신이 없지만 국어 성적도 꽤 높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독해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학생들은 윤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런 학생들 있죠. 무엇이든 공통조가 차이점을 위주로 생각하는 학생들 비교와 대조 능력이 뛰어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뭘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윤리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윤리는 사실 이렇잖아요. A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와요? B라는 사상이 나오죠. 둘이 싸워요. 그런데 둘이 싸우긴 싸우는데 무조건 상관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윤리를 선택하는 게 좋고 크...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글로벌한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어의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그러니까 한자어의력이 없으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사상 중에 동양철학이 있잖아요. 동양철학은 다 뭘로 돼 있겠습니까? 한자식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동양철학에서 사용했던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겠죠. 번역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초적 한자어의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하다. 여러분, 도가, 유가, 불교 이거 뭐예요? 기초력 한자어의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성형 간 좀 다르게 입시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수시 모집에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이 활용하는 논술 제시문들을 보면 생활과 윤리 교과서 지문, 윤리와 사상 교과서 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학생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윤리에 적합한 수험생인가를 먼저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어? 나 윤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들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치? 이제 어? 나는 윤리에 적합한 수험생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다음에 얘기를 이어서 들어도 돼요. 자, 윤리과목을 잘 아는 능력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항상 철학자들은 무엇인가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주장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어떤 과목이든지 누군가의 주장, 누군가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사랑 고백 또는 고백 공격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겁니다. 아, 나 지금 직장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직장에 적응을 하고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남자가 이런다는 거야. 거부라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언제쯤이면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철병력, 카톡을 보냈는데 집에 들어가면 답장한다고 했는데 일주일째 답장이 없다. 왜 집에 안 들어간 거지? 이해력이 안 된 거잖아. 내 마음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거나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사상가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 두 번째, 이제 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라는 수능 과목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우리는 주로 뭘로 암기합니까? 개념적으로 암기래요. 개념어를 막 노트에 써가면서 아니면 막 눈치 켜트고 하늘 보면서 개념어를 암기하는데 이 개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서술적 표현으로 선택지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서술적 표현을 뭐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까?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능력, 추론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상가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력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두 문제 정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필요한데 선택지에 함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신중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선택지에 함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신중성은 독해력과 추론력에 기반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아! 3박 4일 동안 화두처럼 붙들고 생각해봤어. 그렇게 한다고 선택지에 함정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윤리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윤리 과목에서 주로 사용하는 함정의 패턴이 있어요. 이 함정의 패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이게 몇 번째 패턴에 해당되는지 어떤 패턴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오답인지 매력적 오답인지 정답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력, 추론력, 비교능력 그다음에 신중성까지 가지고 있다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생윤, 윤사의 고난도 주제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생활과 윤리는 항상 나옵니다.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전쟁과 원조. 이게 5대 단원인데요. 이 5대 단원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환경윤리예요. 환경윤리가 중간에 박혀있는데 진도상 여러분들이 여기 하다가 생활과 윤리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환경과 윤리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다양하게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말장난이 심하구나 이래요. 근데 분배정의까지 좀 어려운데 사형제는 사상가 4명 나오고요. 시민의 불복종 3명 나오고 전쟁과 원조도 전쟁에서 3명, 원조에서 2명 나오니까 사상가들의 대립구도는 복잡하지 않다. 이 중에서 킬러 단원인 환경윤리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각각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는지 변형되는 내용만 안다면 충분히 고난도 단원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에서는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4단 7정도 논쟁.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여쭤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거 알고 있어요. 4단은 이발이 기수지고 7정은 기발이 이승지다. 뭐 이런 거 어머니도 외우고 있어요. 아버지들도. 왜? 국민유일 때부터 나왔던 아주 전통적인 논쟁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논쟁이에요. 그 다음에 주자학과 양명학. 두 유학이 이제 동양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인 고난도 주제를 형성하고 있고 불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중간학화와 유식학화를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서양윤리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서양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긴 하지만 이 둘을 이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플라톤은 이상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는 데 가장 어렵게 나오는 단언 중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상가로 가면 스피노자와 휴물 비교하는 문제가 어려운데 사실 이 서양사상과 동양사상은 모두 매년 나오는 사골선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사골선지라 부르냐면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기 때문에 사골선지라 부르는데 이 윤리와 사상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주 출제되는 사골선지를 안기한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생활과 윤리는 늘 선택지가 낯선 표현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니까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의 공부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최근 3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생활과 윤리든 윤리와 사상이든 18개의 문제는 기출이 반복됩니다. 총 20문제 중에서 진짜 여러분이 1등급을 받느냐 만점을 받느냐 아니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냐는 딱 몇 문제 차이에요? 두 문제 차입니다. 18개의 문제는 기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풀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다. 18개는 한두 문제가 문제인데 생활과 윤리는 한두 문제에서 신규 쟁점이 나오는데 이 신규 쟁점은 어디서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EBS 연계교제에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최근에 3년간의 출제 평가원 출제 문제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윤사는 좀 특이하게 한두 문제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단원끼리의 결합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켜요. 생활과 윤리는 새로운 쟁점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5개념 논란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강사가 정개념인지 5개념인지 논란이 벌어지는 거고 윤리와 사상에서는 한두 문제에서 기존에 결합되지 않았던 단원들이 결합되는 출제 경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에서는 기출 제시문을 변형한 선택지가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생활과 윤리에서 낯선 선택지에 대한 대응은 뭐해야 돼요? 기출 제시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 윤사는 존재론 문제의 난도가 강화되고 있어요. 보통 철학은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 세 가지거든요. 윤리와 사상은 사실 윤리는 뭐의 문제예요? 실천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올바른 삶인가? 근데 또 인간의 인식의 근원은 무엇인가? 진리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인식론이고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존재론이거든요. 근데 윤리와 사상에서 사실 존재론 파트는 가장 기본적인 파트이긴 하지만 철학의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문제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존재론 문제의 빈도와 난도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출제 경영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기출 문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필요하고 새로운 킬러 문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능 4탄 과목 선택의 간략한 방향성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선택을 현명하게 해주고 신중하게 하세요. 두 번째, 한 번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역할금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어? 내가 과목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면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든 법정을 선택한 학생이든 아니면 어떤 학생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든 만점 받을 학생은 만점 받습니다. 근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공부를 안 하면 뭐예요? 만점을 못 받고 9등급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을 빠르게 하고 신중하지만 빠르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선택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항상 선택을 후회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는 게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나타나는 가장 잘못된 경향이다. 항상 뭘 해야 된다? 노력이 중심인 거지. 선택의 중심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올해 입시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능 윤리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수능 윤리 강상식이 제시하는 사탄 과목 선택 가이드였습니다.